청주의 대안고등학교, 가칭 단재고 개교를 후년으로 미룬 교육청이 비전과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을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 속에 교육과정을 설계해온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단재고 개교를 미루기로 한 지 반년여 만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교육과정은 구체성과 실현성, 기존 대안고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형 대안학교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교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새로 구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기르는 데는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겠다는 무모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교 연기 결정에 당장 내년 입학을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단재고 개교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예 진로를 맞춰가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이 완전히 꺾인 거죠. 내년 개교를 목표로 5년간 교육과정을 설계한 교사들은 교육청이 진영 논리로 기존 준비팀을 배제했다고 비판합니다. 공립대안학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 기반의 검증된 공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어요. 한편 개교 연기 결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역사회 여론에 교육청은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